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펠 넣기 한 번 하겠습니다. 엔딩 봤으니까 지옥을 보도록 하죠. 틸토는 언제나 같이 강부하지 싫어. 아! 아! 어제 급방종을 해서 약간 엔딩이 마무리가 좀 그랬는데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하루 동안 엔딩 보겠다고 오래 했으면 열일곱 편이 나왔어요, 열일곱 편. 그것도 잠깐만 끄고요. 바탕화면 정리하고, 됐네요. 자, 가죠. 어, 컴퓨터가 약간 잡은 것 같은데? 됐다. 아아! 아아, 어어. 100원. 잡고, 밟고. 밟고. 밟고, 데려와서. 잠깐만. 됐어. 음, 여기는 내려가서. 아, 안 날라오네? 이거 올라가서 간 다음에. 와서. 치고 치고. 그만 나와. 아이템 좀 줘, 인간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되잖아. 하니까. 오랜만에 스펠 넌키 하니까 마음 차분해지네요. 이 집게임이라 그래서. 천원 먹어줘요 초반에는 돈 중요하니까요 천원에 한 폭탄 하나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고춧이 먹어줍니다 댕댕이도 있네 들어갔으면 흘렬 뻔했네 7400원 아우 더워 풀려도 덥네 우자스 나왔죠 바로 나왔네 1-2에서 아 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일단은 이렇게 사갑니다 좋은 거 되게 많네요 아 이거는 띄어서 살짝 이렇게 안 그러면은 쟤한테 부딪히면은 곤란해지니까 3천원짜리 잡상제 먹어주고요 아 좋아 뭔가 시작 좋은데? 나침반에 폭탄에 우자스도 바로 찾고 위에 하나 있으니까 밑에 하나 있겠죠? 아 저거 먹어야 된다 이건 먹어야 돼 아 로프 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가요 그래서 가서 없죠? 이리로 갑니다 내려가면 되니까 로프 쓸 필요 없으니까 어 분배랑? 아 이거 별론데 지금은 일단 내려가있어 가서 천천히 아 저기네 아 저기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내려놓고 가서 아 이거 들어가야죠? 예 우자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나쁘지 않네요 어 아 하지마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어떻게 저기까지 갔냐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갑니다 그냥 개 혹시 모르니까 댕댕이 데려갈 수 있으면 어 데려가야지 이러면 실수 아 실수한 김에 돈 챙기자 그래 돈을 챙기면 실수가 아니지 위험하니까 던져줍니다 야 아 아 분배랑이 대신 맞았죠 데미지 들어왔나? 몰라 아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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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오 조심이 안 좋다 가자 빨리 갈아우 빨리 갈아우 아 아 맞았네 내가 원래 5였지 하아 개구하고 돈 먹으려다가 이제 얼마를 쳐맞은 거야 됐어 지금도 잘하면 되니까 그래도 우자스도 무단하게 먹었고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사실 위험이었던 것 같은데 음 좋아 올라갔어 오케이 나 아 아 아 아니야 지금부터야 아직 시작이 이제 시작인데 뭐 이제 1닷인데 뭐 지옥을 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거 먹고 폭탄 나오면 딱인데 그쵸 그쵸 밟고 오케이 역시 로프야? 아 로프는 어휴 가자 가자 아 폭탄이 좋은데 아 폭탄이 좋은데 낙하산이어도 쓸만했을텐데 아 아깝네 체력없어 낙하산이어도 좋은데 하필 로프네 하필 로프네 오오 아직 몰라 오오 폭탄 좋아요 무난해요 무난해 아 부메랑이 있으니까 안해도 때려주는 부메랑이 있긴 가야돼 아 댕댕이 이쪽에 있죠 어우 좋아요 이런거는 로프로 가야죠 먹고 여기다 논 다음에 아 어 어 어 어 어 오랜만에 해서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 됐어 좋게 좋게 생각해 여기까지 먹고 계속 깨우고 갈까 깨우고 가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폭탄 써야되니까 아니 안가요 아님 점착이 있으니까 문은 건너가줍니다 저건 맞아야되는거 아니냐 아 야 밟고 아 나 거미줄은 좀 아우씨 오우야 오우야 거의 부메랑 테란급 실력 지절로 그게 이거 우자투 때문에 자꾸 보석보여서 눈에 거슬리네 일단은 내려가서 크으 클났다 흠 버려야겠다 아아 참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간메랑을 버리다니 아쉽구만 깨서 들고 음 일로 좋아 화살 가져갑니다 무려 2뎀이기 때문에 소중히 챙겨가요 체력이 없긴 하다 아 몰라 또 가면은 없을지 몰라 아 아 아 자 뛰어서 내려갑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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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ncurs 아냐 이거는 솜풀기였고 지금은 이거 이번 한판은 없던걸로 없던걸로 솜풀기였고 노크에 안올리면 되니까 어차피 킹지코엔 하나 한명도 없어요 스펠렐린 같은 게임은 마블 같은 건 돼야지 마블 스카이 림 정도 돼야지 시청자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퀸 직후에는 없습니다 스펠 런던 기능 이 아무도 없는 이 틈을 이용해서 아아 아아 아 고통받네요 어 배가 500원만 아 500원짜리 로프 하나 쓰긴 했지만 개 데리고 가면은 나쁘지 않아요 돈도 있고 나쁜 것 같아 올라가서 1,500원을 갖고 빼서 갑니다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 먹으면 이득인데 아아 아쉽다 내려갈 수 있죠 내려가서 올라갈 수는 없네요 미친 게임 올라가서 가지고 뛰어서 갑니다 어우 예 올라갈 수 없으니까 버리고요 버려주면은 버려주면은 아 1 플러스 1 돌멩이 잠깐만 아아 아 로프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앞섰어 내 자신을 너무 믿었어 아하하하 어 어 어 어 아 아 아 넣어둬 넣어둬 어차피 샷건은 이따치 쓸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고 이거 걸고 던지고 먹고 2,000원 항아리 걔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자 그래 데려가 나 아니면 누가 얘를 구해주겠어 댕댕이 댕댕이 흠흠 가자 여기 박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일로 보내주고 됐스 뭔가 아파 보이지만 괜찮아 갑니다 흠흠흠 흠 걔 넣고 돌멩이 넣어서 딱 가면 되죠 이러면은 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점점 아냐아냐 3 다시 해서 어 안녕하세요 3 다시 해서 나와주면 되니까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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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 어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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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그런데 아 돌려줍니다 나침반은 좋은 거니까요 2,500원 딸 수 있으면은 아흫 아흫 한 번만 그래그래그래 5,000원 오우야 좋은데 잭팟 건너가서 안돼 어우야 오우야 오우야 시간 없으니 갈게요 그냥 돈 5,000원 얻었으면은 충분하니까 역시 촛 크으 환상적이었다 아 아 아 좋아 폭탄 어우 좋죠 먹어주고요 22,000원 아흫 아흫 어흫 점점 좀 쫄려 예 오랜만에 했더니 쫄보가 돼버렸네 여기까지 먹고 어우 댕댕이 있네 근데 열쇠가 안 보였죠 여태까지 아예 아래에 있으면 좋겠는데 갑니다 둘 다 데려가야 돼서 얘네를 내가 던지고 혹시 이쪽에 없죠 딱 봐도 갖고 갑니다 3만원이나 있네 아 잠깐만 열쇠 아 열쇠 없어 일단은 너 넣고 너 너 들어가 있고 열쇠 위에 있나보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 큰일 났는데 루프로 갈 수 있나 루프 없으면 어차피 못 깰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일로 가야 되는데 아 제발 폭탄이 있으니까 여기 없다고? 없는데? 어디야 그럼 아 아 농담 농담 잠깐만 아 위에인가 보다 아 큰일 났네 아 여기였어? 망했다 일단 깨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큰일 났네 이거 어 잠깐만 뭔가 좀 아닌거 같은데? 아냐 아냐 이거 이거 아니었어 내려와 이리와 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일단 일로 와봐 일단 일로 와봐 아 이거 큰일 났네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 일로 와봐 내려와봐 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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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망했어 제대로 망했어 이거는 오지마 일로 부른 다음에 일로 와봐 뛰어 뛰어 얘를 좀 뛰어둡니다 부르고 아 야 그래 지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설마 에이 내 점프력을 약보면 안되지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제발 제발 컨트롤에 신 신시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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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한번 걸치고 낙대물 없애기 위해서 쭉 그래 그래 먹고 나갑니다 어우 깔끔했어 아 아 내가 왜 우짜트 때문에 개구생을 해야 되는거지 12,000원 12,000원 어우 이거 갖고 싶은데 하 내 영혼의 파트너인데 어쩔 수 없군요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내도 구석에 어우 100원 어우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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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악마의 구속게임 어우 씨 어 어 어 어 식겁했네 일단은 먹을건 많아요 문제는 활용이 되느냐 근데 이걸 여기서 터뜨리면은 괜찮겠죠? 터뜨려서 안개 찼어 안개 찼어 안개 찼어 갈래 갈래 괜찮을 줄 알았지 갑니다 아 저 아래 있는거 먹고 길 뚫어서 다치려고 그랬는데 곤란해졌네 내 내꺼야 너무 아이템이 없다 특히 로프가 없으면은 내려갔을 때 잘못을 지키면은 못먹기 때문에 블랙마켓을 블랙마켓 안가면은 못깨죠 아예 앙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깨기 때문에 차분히 가줍니다 최대한 왼쪽 오른쪽 끝까지 다 훑어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반응 ON ON CAN 일단 27개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딱이다, 이거다! 블랙 마켓 들어 갑니다. 깔끔하다. 3다시까지 무단하게 가겠는데 이거는... 폭탄이 있으니까... 어우, 좋아. 아이템 좋아. 아, 나 로프가 없다. 아, 큰일 났다, 로프 없다! 로프 사야 돼, 로프 사야 돼. 제발, 제발. 제발 로프 하나만 줘. 이거 시간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어, 야. 큰일 났다, 로프도 없어! 위에서부터 막고 내려가는 게 정석인데... 가줄래? 거슬리는데 가줄래?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진짜? 어, 야.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어우, 야. 어우. 어우, 예. 어우! 어우, 나 갑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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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컷 나온 것 같은데? 좋아요. 나왔으면 좋죠. 잡고, 어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돼. 이달리를 즐기고 있는 거겠죠? 깨고. 깨고. 어, 깨고. 깨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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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잡고. 일단 내려와요. 아, 내려오면 안 된 거 같은데? 아, 일단은. 들고 올라가. 올라가서. 보이고. 안 보인다. 지, 이때. 지금, 지금, 지금. 맞은 거 같아. 한 대 맞은 거 같아. 맞은 거 같아. 안 맞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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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몰라.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엄청 잘 되고 있어. 엄청 잘 되고 있어. 엄청 잘 되고 있어. 어, 엄청 잘 되고 있어. 엄청 잘 되고 있어. 뭔가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어. 앙크도 먹었죠, 지금? 지금이 적기다. 딱이다. 내려가서 쏩니다. 오!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예스. 내려가야 돼. 식은땀 흐르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 것도, 이 것도 깨.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 여기서 나온다. 큰일 났다. 하...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서. 많이 지금 제껴봤기 때문에. 요령이 생겨. 오우, 예아. 하... 냄새가 난다. 지옥의 냄새가. 아... 나 붐에랑은 저기 힘든데. 아래쪽 안 보여서. 일단 돈 필요 없죠, 이제. 해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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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잡고. 내려가야 돼요. 이제는 3-로 가서 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 박지 있네. 신중하게 갑니다. 부스터랑 샷건 있어. 솔직히. 뭐... 못 깨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가? 돌고, 쏘고. 어우, 좋아요. 내가 다 가야 돼요. 한 방에. 밟고. 아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하나 쏩니다. 얘를, 제가 자극해주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Utter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오! 정확했. 아우, 정확했스. 완벽했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댕댕이 딱 있죠 지금 가져간다 아우 아우 좋아요 성배가 없긴 한데 그냥 보겠는데 지옥 아 좋구만 템이 너무 좋아 망자들이 죽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건 건드리면 안 돼요 저거 건드는 순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거는 먹어야겠다 걔는 됐고 설마 이거 폭탄 나오겠어 로프 어 로프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낙하산 좋겠는데 낙하산 여차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거라고 아 여기구나 좋아 어우 좋아 여기서 이거는 두면 죽죠 죽을거지 여기 매달렸으면 돼요 매달렸으면 알아서 뛰어서 오다가 방금 총알 어우야 어우야 상당한데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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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아쉽 아 아예 어우야 너무 튼튼한거 아니야? 그래 이게 게임이지 이런 게임이지 아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고인돌이었죠 고인돌이 있는 데서 자살을 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잠깐만 한 번 찾아보죠 혹시 모르니까 스펠 런키 지옥 가는 법 잠겨진 상자를 블랙마켓에서 앙클 얻고 석상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아이템 해젯을 얻으면서 모해석상 숨겨진 통로로 갈 수 있습니다 아누비스를 처치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황금도시 문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자의 설을 얻으면은 아 일단은 죽은 다음에 아누비 처치하고 지팡이까지 알았습니다 가죠 일단 모아이가 나와줘야겠네요 그럼 모아이가 없는 맵은 없겠죠 설마 야 그럴 린 없지 깨라고 만드는 건데 어떤 미친놈이 들어갔어 어 잠깐만 어 어 죽을 뻔했죠 예 아 아 식겁했네 쨍뎅이 데려가는게 날라나 지금 상황 보면은 데려갈만한 여유는 있거든 맞다 저분이 계셨지 일단 계속 쓰게 되네 아 야 체스 지금이야 아 좋아 정확했어 여기다 두고 댕댕이 모셔갑니다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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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난하게 깨고 있어 무난해 무난해 아주 무난해 아 지옥 한 번에 깨겠는데 한 번 아니 두 번 두 번차 도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에 깨겠네요 아 뭔 소리야 갑니다 일단 모아이를 찾아서 뭔가 지금 삘이 좋아요 오늘 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갓 조선은 건들지 않아요 변수를 너무 만들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모아이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아 서 흠흠 뭐하이 이거는 내가 건져서 그래 그래 딱이죠 어우 사라지죠 이제 길이 없는 관계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폭탄 32개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아껴가면서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이거 템팔 게임이다 문빨 게임이다 함원 템 잘 떴다고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거야? 야아 이런 게임이란 말인가 잠깐만 그럴 뻔했죠 방금 인생을 버릴 뻔했죠 로프 필요 없는데 모아이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2-3일 거기 때문에 이분이 안 나오면 약간 좀 불안해요 아 저건 그렇고 칼나다 아냐 칼나 같은 거 하지마 괜히 나대지 말고 가야돼 아 이거 모아이가 안 보이는데? 있긴 한 건가 이 맵에? 있긴 있겠죠? 내가 둘러보긴 했는데 부스터로 불안하네요 잠깐만 잠깐만 그래 아 역시 일단 갑니다 3-4에서 나오나? 지금이 딱 4죠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모아이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을 리가 없는데 내 맵을 다 뒤져봤는데 부서가 있어서 아 뭐야 아 잠깐만 나 모아이 모아이 있어야 돼? 모아이 왜 없어요? 모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씨 뭔 일이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템 해젯을 얻으면서 숨겨진 통로로 갈 수 있대 뭔 소리야 이게? 모아이가 없다고? 에헤이 장난질이 과하다 아 야 아 이런 게 어딨어 모아이가 없는데 어쩌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뭐하이 뭐하이 있나? 하 아 아 전 맵으로 돌려보내줘 아 아 아 뭐하이 진짜 없었는데 전 맵에? 아 이러지마 이딴 식으로 끝내려 끝내려 하지마 제발 어 야 잠깐만 아 왜 왜 없어 뭐하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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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라도 알려줘 억울해서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목표를 바꾸죠 부르드마더를 잡겠습니다 아 아 어쩔 수 없네요 아 참 이거 에헤이 아 야 잠깐만 아 야 엄마 같은 녀석들 어우 야 이거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야야 어 뭐야 지수 끌어진게 아 이거 뭐야 오 야야 놀라 놀랐잖아 조금만 터지면 죄삿날이야 죄삿날이야 그래 데스매치 경기장 잠금해제 아우 야우 어 뭔가 좋은 총을 얻었어요 야 이거 폭발해? 와 쩐다 잠깐만 저기 뭐가 있죠 지금? 다 둘러볼거에요 오 여기 뭐있어 일단은 가서 쏘고 아아아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저희도 어디있냐 아아아아야 어 오우야 파괴력이 너무 강해 이 무기 야 내가 구해주러 왔어 어떻게 하면 돼 오 야 누구니 오 세 캐릭터다 우주로봇 오우야 되게 헛근하다 이거 오 일단 그만 놀고 가겠습니다 어디 어디 새로운 총의 맛을 보도록 하죠 0 아아아 못 쓰는 병신 아아 아 아 아 아 게임은 문제가 없었어 나 지능에 문제가 있었어 아 아 로마 랜딩 한번 더 보자 그래 이렇게 된거 한번 더 보자 까짓거 뭐 어 어 졸라 되시네요 어 어 야 야 죽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죽고 싶어졌어요 자 그럼 오늘의 스펠런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녹화본 좀 길거 같네요 녹화 중단 됐습니다